지금 민요를 하신 분은 경기민요 57호 무형문화재의 김영림씨의 제자로서 강남 소리전수원 예술단과 함께 아랑장고라는 장고를 할거에요. 부산 영도 분원을 갖고 있고 해피 버스킹팀입니다. 잘하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7천명밖에 안돼. 만명 박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10회 기장 미역다시마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있고 우리 이동이 있고 이동다시마가 잘 팔리는 겁니다. 아시죠? 다시마는 어디에 좋은 줄 아시는 사람 손들어봐요. 없네. 예 맞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근데 한두가지를 설명하기가 힘들으니까요. 일단은 알긴산은 여러분들 몸을 순활하게 잘해주면서 피부 또 아시지만은 변비 네 고혈압 당뇨 굉장히 이게 다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마축제에 오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확실히 그걸 다시마가 어디에 좋은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저 지금은 또 환으로 만들어서 환 아시죠? 알맹이같이 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반찬도 되고 약도 되는 다시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강남수리 전수원에 김강남 선생님 제자들이 나와서 아랑장구를 한판 멋대로 칠 건데요. 박수가 아까처럼 천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뭣이 잘못됐어? 아니요? 난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줄 알았어. 미안해. 자 아랑고고장구팀에 박수를 주시면 하고 조금 더! 이야 좋다! 아랑장구팀 들어가겠습니다. 주세요! competency in chat 어 촌 나을 황이에서 속ues 두 마음으로 변하라 너 기원하는 진도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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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발이 선대에 앉아 무릎을 바람을 막아주고 진도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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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바람을 겨누면 바다의 슬슬을 막아주고 말없는 마음을 지켜온 진도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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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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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야 멋집니다 누가 앵콜 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앵콜하고 그래 앵콜해야 돼요 잘하죠 아랑장구 부산 영도 분원 해피 버스킹 팀입니다 기장군에 와서 이분들이 실버 경로단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수협회 기장군 지혜에 오셔가지고 영돈대 파이팅! 좋다! 그냥 앵콜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앵콜도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멋이 있어야지 주머니에서 멋을 꺼내든지 안 그러면 박수를 치든지 쳐봐! 자 앵콜송 들어가겠습니다 치세요! 노새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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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차차차 주의통 발이 그 시절에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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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듣는구나 잘한다 아싸 아싸 녹색녹색 장소라 늙어지면은 몬하니 바항은 얼씨 비행이야 별도 참은 빙관이야 얼씨구청심 차차차 지화자 조금만 차차차 바람쥬스 워낙 방자 남이 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가세 가세 상천문대로 누리피나저네 백영가세 이 희생울빛장에 추모 둥글둥글둥 살아나가자 얼씨구청시구청시구청시구청시구 차차차 지화자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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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최고다 네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다 이뻐갖고 옷 작가니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너무 이쁘다 어